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슴다입니다. 우린 이렇게 탄생됐다. 이름의 비밀! 이름의 비밀! 결성되기 전 저희 팀의 예비 팀명도 말해보고 우리 팀의 이름이 탄생하게 된 일화를 말해달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팀명을 공모를 할 때 제가 블루오션나인이라고 제가 공모를 했었거든요. 아, 예비 팀명을 모집할 때? 예, 예, 예. 그게 되길 바라는데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비오나잉? 비오나잉. 비오나잉? 지금 비오나잉? 저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 데뷔곡이 팡파레인데 팡파레 인트로에 원래 댄스 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팀 이름인지 몰랐잖아요. 맞아요, 그 노래를 제가 팀 이름이 결성되기 전에 팡파레한 노래를 받았는데 그 앞에 인트로에 그게 나왔었는데 그 팀 이름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고 나서 들으니까 이거 여기 있으면 알게 됐는데 난 기억이 있어.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또 멤버들 전체가 사실은 한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휘영 씨 그 휘영 이름 뜻이 뭐예요? 휘영청 밝은 달이라고 하잖아. 순한글이에요, 휘영 씨. 그럼 밝게 그 순한글이에요. 저는 모두가 원하는 다 원하나? 저는 그리고 저는 원래 몇 가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아토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먼저예요. 맞아, 맞아. 휘영이 먼저 알아요. 제가 먼저 아토라는 이름을 가졌다가 휘영 씨가 그림을 가져갔고 그러다가 어떻게든 무사히 또 바뀌었어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제가 먼저 전화. 아토, 아토 없어진.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로우 님이 무슨 로우이죠? 그게 뭐 이런 로우나 네, 로우. 이롭다, 뭐 이런 슬기 로우가 로보트가 되는 명. 맞아, 맞아. 이론, 이론, 이런 느낌. 무슨 무슨 슬기 로우. 찬이 씨도 가명이죠? 찬이요? 네. 네, 가명이에요. 알겠습니다. 본명이? 본명은 왕찬이. 왕찬이. 아아. 되게 똑똑하네요. 여기서 왕찬이라고 치면 안 나와요. 찬이라 쳐야 나와요. 아무래도 여기 본명을 쓰는 멤버들에게는 영어로 엘레강산 이름을 지어달라고 찬이 토마스 어때? 토마스. 토마스 닮았으니까. 약간 지 들어가면 좋은데? Like tomato. 토마스. 약간 도, 도노? 도노 어때요, 도노? 도노요? 도노. 저는 개인적으로 재윤 씨가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잖아요. 산체스. 도노. 어울려요. 산체스. 산체스. 그것도 산체스. 산체스 좋아. 근데 제가 약간 생각하는 일부터 따로 얘기해요. 뭐예요, 뭐예요? 일런. 예? 일런? 아, 빌런? 일리라고요? 빌런? 에일런. 그래도 악다. 악다. 일런이라는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아, 에일리언이요? 에일리언. 에일리언. 일런. 에일리언. 에일리언. 두신은 뭐 Z가 멋있는 거.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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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태영이의 사연이에요. B. 에일리언. 네? B. B. 뭐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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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B. B. 스 recognizing fields. What if you eat something, make the egg horrible breakfast? 아 아니면 버터가 좀 그러시면 다른 이름께서 마요링이라고 마요링 잠깐만요 창기름 창기름 임성씨 같은 경우는 성글 이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어진인 성김성 자라서 진짜 임성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부하자들에게 변비하는 데서 체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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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 주세요 저는 체어맨 의자맨 회장님 들어오고 계세요 들어오고 계시면 근데 이름의 비밀 끊었어요 근데 잠시만요 저희가 또 저희 팀 주카 올리고 있는 휘영씨의 영어 이름을 부자찌푸라 아덴 느낌이 납니다 이거 언제 휘영을 살짝 모를 쫙 해서 휘쿨타스 그럴 생각하면 그냥 휘쿨터 하는 거 아니야? 아 잠시만요 다원이를 안 지어줬네 소세지 아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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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크 프랭크 소세지 팜팜 팜팜이 썸씨 팜팜은 말하면 저는 썸 썸을 썸 같은 분위기를 가진답니다 아 썸 아 썸 썸 썸 썸 소세지 아니요 근데 머리 짜라는데 소세지 소세지 잘 맞았어요 아무도 잘 맞았어요 이거 아무도 잘 맞았어요 이거 아무도 안 받아주네 네 자 어차피 여러분 저희가 또 저희 예전에 후보였던 팀명과 각자의 그런 가명 또는 이름의 뜻 또 저희가 이름을 직접 작명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봤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재밌었어요! 저희가 또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과 앞으로 더 많은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SF9 많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F9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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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